다리 찢기인가? 다리 찢기? 이번 선우공 미션은 덩치 치약입니다. 덩치 뭐? 덩치? 치약? 엉덩이로 치약을 짜서 가장 멀리 나가는 팀이 승리입니다. 야 이거 매력적인데. 저중이 은근 어려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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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로 앉아서 치약이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 한 번에 팍 앉아서 치약이 멀리 가느냐. 멀리 나가느냐. 그럼 치약이 여기 끼면. 야 여기 우리가 좀 불리한데 기호가 있는데 저기. 기호가 있는데 저기.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박나리 못 자 박나리 못 자. 기루야. 니가. 니가.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인정받을게요 오빠한테 오늘. 신기루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니 전에 기루언니가 의자에 앉아서 그 꽥 하는 오리. 누가 소리가 제일 많이 크나 했었어요. 야 근데 기루언니가 그 오리를 죽였어요. 우리가 터지지는 않았지. 우리가 터지지 않았지. 우리가 터지지 않았지. 그냥 꽥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 코스가 있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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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를 포기한 사람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짜란. 아 혼자 온다. 나오는데 여기. 작전 회의 좀 할게요. 작전 회의. 작전 회의. 보니까. 가운데로 앉으면. 가운데로 앉으면. 가운데로 앉으면. 가운데로 앉으면. 가운데로 앉으면. 이거 봐봐. 이렇게 있으면. 뚝. 여기를. 이게. 이게 나가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끝에 앉아야. 여기를 나가는 머리. 밀려서 뚝. 이렇게 앉으면. 골이나 이런 데잖아. 그렇지. 골 라인에 걸리면 안 돼서. 여기를 여기 봐봐. 만져봐. 여기가 딱. 여기. 고기를 어떻게 만져 우리가. 이제. 됐어. 가볼까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자 자 자. 예 또 제가 먼저 해야지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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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이 없어서. 기대감이 없어서. 아니야 근데 오히려 엉덩이가 뾰족하니까는 제대로 앉을 수 있어 점프력을 높이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석궁 딱 석궁 아 근데 저거 저거를 우리가 앞이 안 보이니까 진짜 아니야 또 잘 조준을 잘 해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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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막대기 힘주고 시작점에 맞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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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점에 맞춰서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석림 좀 심하네요 오양제가 좀 그래요 예 조금 심하네 각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자 준비 자 잠깐만 잠깐만 갑니다 조준을 잘 해야 돼 조준을 잘 해야 돼 예예 자 준비 시작 렛츠고 렛츠고 30 30 30 박나래 못 자 박나래 못 자 어디 가 어디 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게 진짜 나쁘다,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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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히 그만이야.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예스. 칫솔 아니야, 칫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 하나밖에 없어? 59. 나래 많이 한 거야. 야, 이거 괜찮은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 저희는 좀 더 길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팀은 국주부터 갈게요, 국주. 와, 이 국주. 와, 이 국주. 와, 이 국주. 아, 근데 국주가 몸을 잘 쓰니까. 와, 씨. 조준이 어렵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엉덩이가 커서 더 불리할 수도 있어. 아, 진짜. 레츠고. 와. 그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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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큰 공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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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간다. 큰 공다, 오케이. 와, 무서워. 큰 공다, 오케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래, 국주가 해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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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이거. 제가 붙일게요. 이렇게. 정확한 데를 더 만들었으니까. 잠깐 국주 치약을 다 썼는데. 양으로는 진짜 똥을. 와 여기 상쾌한 냄새 엄청난다. 코철이. 코철이. 애기 호철. 베넷머리. 그래 그 머리를 거기에 맞춰 오케이. 어 근데 희한하게 왔네. 와 엉덩이. 어쩔 수 없는 경쟁인데. 저렇게. 새로운 작전. 저렇게. 새로운 작전. 우리는 뭐 작전이 좀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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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쉽지 않네. 와 이게 쉽지 않네. 오히려 나래 언니 지금 선두야. 오히려 선두야. 기대체 없어 기대체 없어. 자 우리 신동 신동했나? 신동할까? 어 신동해 신동해. 뭔가 좀 몸을 쓰는 애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봐야 돼. 오우. 오우. because I not it not it. I'm Mr. simple. because I not it not it. 오우. 우와 자 자, 이게 공이 몸을 좀 잘 쓰니까 저주는 딱 맞출 것 같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것들 아 오케이 한 여기 peninsula 여기 써 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생각보다 더 끝에 하'인데도 해야 할더라고 앞으로 좀 더 좀 더 가요 좀 더 앞으로 더 가요 이렇게 충분해 진짜로 가요 가요 자 갑시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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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다 이겼어 진짜 shot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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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nters 좋겠다 너 장훈 오빠의 사랑을 맡겼어 저희가 좋겠다 응 아 그렇구나 가볍게 해야지 응 자 몸 써놓기 해 몸서누 할 수 있어. 우리의 다크호스. 몸서누기에. 케첩 짜듯이 떨어뜨려요 아니면 그냥 경쟁으로 가요. 떨어뜨려. 근데 선욱이는 좀 잘할 것 같긴 해. 그냥 앉아. 우리 양궁처럼 카메라 맞추면 대박. 근데 사실 여기를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야야야야 거울이 좀 안 돼. 괜찮나? 여기 어때요? 딱 좋아 딱 좋아. 좀 더. 편히 앉아 편히 앉아. 가볍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닐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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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와! 아유, 진짜. 너 최악이다, 진짜. 나와, 인마. 내가 이기냐. 어려운 게임이었어. 야, 너는 맨날 해병대고 뭐. 이거는 몸 잘 쓰는 게임이 아니야. 지금 몸을 더 많이 발랐어. 아유, 옷만 버렸네. 덩치시야, 장진 승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 여쭙이 Search. 최악의 정리입니다. 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